안녕하십니까. 신혜안수의 신혜식입니다. 노무현 정권 때 경포대가 있었습니다.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근데 시즌2가 시작됐네요.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노무현 때 잘못한 거. 바로 잡아서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더 나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 경제라고 하는데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진성호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사람 중심 경제. 그렇죠. 이거 참 말만 번들으라고 말이죠.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실제로. 오늘 청와대에서는 아주 묘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국민경제자문회입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의장은 문재인, 부의장은 김광두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의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리더는 김광두 부의장입니다. 그런데 김광두 부의장이 오늘 계급장을 떼고 쓴소리를 하고 표표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광두가 누굽니까? 과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과외교사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학계에서 상당히 존경받는 학자인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지난해 3월부터 문재인 캠프를 도와주기 시작했고 나름대로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의 밑거름을 그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과정교사도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박근혜, 문재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의 경제 방향에 대해서 나름대로 거밀거리는데 그래서 그때 제이노믹스라고 기억하십니까? 설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갑자기 나 그만둘래. 그만둔다고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안 챙겼냐면요. 거의 1년 만에 이 회의를 연 겁니다. 경제가 제일 중요한데 그걸 안 챙겨요.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특유의 A4 스피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정책관리들에 대해서 활발한 논의를 거쳐서 많은 좋은 제안들을 해줬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국민경제자문회의가 과연 많은 조언, 제안들을 했을까요? 묻고 싶습니다. 왜? 김 부의장은, 김광도 부의장은 문재인 정권이 경제정책을 할 때마다 껀껀히 쓴소를 냈습니다.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도 문재인 정부는 그 이야기합니다. 늘상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람중심 경제라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에 대해서도 등등등등등등등등. 안 들어도 다 압니다. 사람 소득주도성장. 이게 뭐 안철수의 새정치, 박근혜의 창조경제, 문재인의 소득주도성장. 이해가 좀 어려운. 다 어려워요. 그냥 경제는 경제인데 앞에다 창조, 소득, 사람 다 붙여봤자 경제는 경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소득주도성장 등의 문재인 경제정책을 비판했던 사람인데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많은 조언, 제안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김광도 부의장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알 수 있는 것들이 오늘 김 부의장은 그냥 계급장 떼고 바로 스트레이트하게 문재인 경제정책을 비판합니다. 기업이 느끼는 노조의 불법행위는 과다하다. 다음, 적폐청산이 기업의 부담으로 자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을 하려는 분위기를 조금 더 잘 만들어져야 된다. 그 구절절이 어려운 거 아닙니다. 민노총의 과도한 불법행위 이것 때문에 기업들이 흔들리고 있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기업들이 지금 투자를 안 합니다. 실제로 삼성, 이재원 부장 들었다 살고 롯데도 들어갔다 나오고 말이죠. 다들 어떻게 피할까, 변호사를 살까 투자 안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따끔하게 오늘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김현철 대통령 경제보좌관이라고 했습니다. 김현철 대통령 경제보좌관이 브리핑을 하니까 김 부의장이, 김광도 부의장이 페이스북에 끝난 뒤에 썼습니다. 적폐청산과 노조활동에 관한 정확히 브리핑하지 않았다. 또 쓴 겁니다. 청와대의 경제보좌관은 내가 말한 적폐청산, 노조활동에 관한 관에서는 정확히 브리핑하지 않았다고 재차전한 겁니다. 그러면서 적폐청산의 범위와 기준이 애매해서 다수기업이 막연한 불안감에 흡사해 있다. 등등등등 어쨌든 노조활동에 자유는 인정해야 하지만 불법행위는 막아야 한다. 어쨌든 구절들이 오늘 말인데 진작 김광도 부의장이 말 들었으면 오늘날 한국국민자가 이 정도까지는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민노총만 하면 무조건 벌벌 떨고 지금도 어떻게 할 줄은 몰라요. 내년에 보자. 그래놓고 1년 만에 국민경제자문서에 열려가지고 김광도 부장을 모셨다. 김광도 부장은 일할 만 나겠습니까? 쓴소리하고 사표 표명했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쓴소리 다 하고 난 그 말 할래. 내 말 들어주지도 않고 말이야. 오늘이 마지막인가 하고 기자들이 물어보자. 그렇지 않겠나. 대단한 분이네요. 청와대에서는 사표가 발려 안 됐다고 하지만 이렇게 해놓고 다시 일하면 이분도 좀 그렇죠? 민망하죠. 늦었든 간에 지금 김광도 부장의 이야기처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우리가 봐도 한심합니다. 사람 중심? 소득주도? 실체가 있습니까? 없죠. 이분들은 유령 정책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령 착공식, 개성공단 유령 착공식, 유령 경제.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사람이 없네. 그러니까 어쨌든 박근혜의 경제 가정교사를 부렸던 김광도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자문회의에 부의장을 맡아줬습니다. 어쨌든 잘해보라고. 막힌 마음이니까 계속 충고해도 덫지도 않으면서. 덫지도 않고. 그런데 오늘 그 동안 많은 재언과 있었다. 이것도 정말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신뢰를 갖다 못 얻는 이유고 오늘도 보면 어쨌든 김광도 부의장이 이렇게 이야기한 데 있어서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잘한다. 잘한 거죠. 이런 반응들이 많고 왜 이 문재인 정부는 노 할 줄 아는 참모가 없느냐. 다 예스맨들이네 진짜. 그러고 보니까요. 대북 정책 예스맨들. 그리고 나서지 않습니다. 다른 정권 같으면 민주당 내에 여당이지만 문제가 생기면 목소리를 좀 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전부 다 시원하시겠습니다. 잘하시고 국민들 반응 좋습니다. 이런 말만 하는지. 그러니까 성탄 메시지가 나의 행복이 여러분들의 행복. 지금 행복한가 봐요. 혼자서 문재인은. 그러니까 댓글이가 아니라 너는 행복한가 봐요.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런 식의 것에 대해서. 뭐 그겁니다. 맨날 시위만 하는 것들이 정권을 잡으니 할 줄 아는 게 있을 리가 있나. 당연하죠. 할 줄 아는 사람. 좀 데려오면 되지 않나. 그렇죠. 할 줄 아는 게 선동. 쇼만 하면서 어떻게든 지지율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뒤에 뭐 XX 나오기 때문에 말은 안 했지만. 어쨌든 이게 지금 정부는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지지율을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선거 끝났습니다. 그렇죠. 대통령은 문재인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지지율이 연연해서 내 지지층이 이렇게 하라니까. 민노총은 나를 위해서 촛불 집회를 선도했어. 그쪽 말 들어야 돼. 그리고 공무원들이 민노총 하면 벌벌 뜬다는 거 아닌가죠. 그러니까요. 함부로 뭐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폭력을 휘두르고 해도 민노총 휘두르면 경찰들도 그냥. 보고 있다가. 상관하고 있고. 구속영장도 기각. 그러니까. 12주 전치 12주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기각을 당하죠. 그렇게 막 패고. 어쨌든 이게 우리가 선진국을 가려면 정말 멀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전부 다 이게 뭐 재앙이다. 이거야말로 적폐다. 이런 목소리들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김광두 부의장은 이 뭐 계급장 떼고 하는 이야기들을 문재인이 제대로 소화를 한다면. 뭐 내년에 조금은 좋아할 수 있겠지만. 오늘 분위기를 볼 때는 별로 뭐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안 듭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계속해서 사람 중심. 그래서 소득 주도. 패러다임이 뭐 많이 바꿨다. 바꾸기는. 뭘 바꿔요. 그래서 경제 지표가 다 개판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20대 남자들이 본다는 이유가. 그렇죠. 채용도 안 되지만 채용하는 과정도 불공정하고. 민노총 쪽이면 무조건. 우리 편이고. 우리 편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비정규직도 정규직되고. 이 부분은 말이 좀 안 되는 것들이. 김성태 의원 딸은 또 정규직인데. 그다음 일을 비정규직했다고 해서 문제라고 하는데. 박원순은 있는 비정규직 전부 다 정규직으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요. 뭐가 맞는 건지. 지금 이 사람들이 논리는 미토코토코 무조건 선 민노총. 후 민노총. 다 민노총. 앞뒤자고 다 민노총. 좌파들. 그다음에 대북정책. 대북정책.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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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 주권합니다 지금. 내년에 사실상 최종금이 많은 정도로 올라갑니다. 끔찍하네요. 주유 수당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지금도 휘청거리는 자영업자들이 버티겠습니까? 못 버티죠. 그 사람들의 앞날을 우리는 못 볼 수 있는데. 왜 문재인 대통령 못 봅니까? 아까 경포대 말씀하셨는데. 경포대. 그때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그때 화끈할 때 그때는 한나라당 소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서 경포대라고 해서 그때 난리가 났습니다. 한나라당에서는 시원하다.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더 심한 경포대 2 아니냐. 경포대 시즈2. 그렇죠. 그래서 뭐 한다면 박근혜 가정교사도 문재인을 포기하다. 포기한 금재. 포기하고 사편하고 나와버린 거 아닙니까? 도저히 같이 일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면 다음에 누구를 부의장으로, 후임으로 임명할지를 보면 압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민도 총 출신이 오지 않을까. 그러네요. 경포대 시즌2입니다. 경포대 시즌2. 더 낙하였죠. 그러니까 지금 김광두 교수니까 쓴소리도 계속 해왔습니다. 이분은 뭐 오늘도 쓴소리를 갖다가 개겹장했다고 했지만 그전에도 김광두, 제이노믹스의 설계자라고 불리는 김광두가 계속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특히 장하석 실장이 있을 때는 잘못 가고 있다는 경고를 계속 줬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김수현 실장은 제가 볼 때는 더 나쁜 길로 걷고 있지 않다는 걱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김광두 부의장의 충고를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들일 것인가가 문제인데. 안 받아들일 것 같아요. 1.5%입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보면 나의 행복이 여러분들의 행복이라는데. 자기는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니까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가 딱 좋아. 여기서 바꾸면 민노총이 나 또 불만 세력 가지고 촛불 두는 거 아니야? 나 탄핵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죠. 내가 따뜻한 아랫모에서 잠을 자고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다는 착각. 그게 말이 앙뚜안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건데 지금 혹시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나의 행복이 모두의 행복이라는 것은 에고이스트, 자기 중심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짐이 행복해야 국민들이 행복하다. 이거는 선수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통령은 국민들의 공복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탄절 메시지로 국민들을 열받게 하고 또 오늘 이 기사도 보면 물론 경제적 기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봅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분노해서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정말 너무하다. 운종건들이 청하에 들어가서 지금 뭐 할 줄 아는 게 대법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게 뭐냐 이런 글들을 쓰는 걸 보면 정말 김광두 부의장을 19초로 해서라도 다시 데려오든지. 안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안 만날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만났다고 그러니까 사퇴는. 1년 만입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돈 좀 들어갈 겁니다. 어쨌든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는 제가 만약에 김광두 부의장이었다면 조금 더 세게 얘기하겠다. 조금 더 세게. 그렇죠. 진주 의원님 성격에는 세게 얘기하겠다. 대통령 간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림종석 조국부터 교체해야 돼요. 교체. 지금 경제가 조국 임종석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일이 손에 잡지 않는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이게 시민의 얘기가 큽니다. 그러니까 림종석 조국 나가시죠. 지금 말이 그 말 아닌가. 여기 보면 적폐청산 때문에 기업들이 부들부들 떨어서 지금 일을 안 하고 있지. 민노총 눈치만 본다. 그러니까 말이 되는 게 요즘에 민간인 사찰 부분도 얼마나 사찰을 하고 다니고. 아까 환경부 얘기 저희가 했지만 환경부에서 사찰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찰을 너무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부들부들 떨 수뿐이 없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리고 또 우리가 한 이름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데. 오늘 이 행사는 탁현민 행정관이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분위기가 그렇죠? 했으면 또 이렇게 안 하게 발언도 맞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지금 식사시간입니다. 사진 찍고 해야 되는데 오늘 사진을 보니까 별로 이 분위기가. 안 좋았어. 분위기가 좀 이게 조금 전부 다 얼굴 표정이 대통령도 그렇고 김광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거의 얼굴이 사색이 돼 있어요. 그런 분위기인데요. 그러니까 보면 뭔가 좀 기분 나쁜 듯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탁현민에 있으면 처음부터 또 커피들고. 커피들고. 웃으면서. 어디서 막 뒤디뀌고. 주변에 또 이렇게 직원들 쫙. 세워놓고 병풍 치고. 이게 병풍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없습니다. 오늘은 아주 썰렁해요. 썰렁하고. 또 사진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막 잡는데. 김광주 전 앞으로 가고. 이거 분위기가 이상해요. 그런 것만 입을 짜봤겠죠. 그렇죠. 근데 뭐냐면 웃으면서 하는데. 뭐야 이거지 뭐. 그런 분위기 사진이 또 한꺼번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사진 연출을 탁현민이가 실패한 것 같다. 실패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가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는 컨텐츠가 중요한 거지. 무슨 쇼. 아니 그 회의 한 번. 근데 쇼도 못했어. 두 번 한 게 다 망치고 막 비판을 받다 보니까. 탁현민이 보고 현민아 너 좀 쉬어라. 나가니까 또 이상해진 거야. 그러니까 이래도 이상해 저래도 이상해. 대통령 자체가 능력이 없으니까. 의전 비서관실에 비서관이 공석이기 때문에. 선임 행정관이 탁현민이니까. 이야 그나마 또 안 뽑고 있군요. 탁현민이가 힘이 세는. 승진시키면 욕먹을 것 같고. 일은 또 시켜야겠고. 김정은 오지 않고. 오지 않고. 눈은 계속 내리고. 이건 뭐 코미디 하는 것도 아니고. 코미디예요 코미디. 지지율은 폭락. 폭락.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탁현민이 좀 더 있어도 되겠다. 그렇죠. 조국도 더 있고. 임종석도 더 있고. 더 망쳐먹어라. 그런데 국민들이 괴롭잖아요. 그렇죠. 그게 문제죠. 슬픕니다. 슬픕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감기는 어떠세요? 감기는 어떠세요? 조금 나았지만 아직도. 길게 말씀하기가 조금 힘들긴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들 보약 같은 거 있으면 우리. 아닙니다. 보약 잘 안 드시죠? 약 같은 건 안 드시죠? 잘 안 먹습니다. 귤. 귤하고. 귤이 좀 비싸요. 지금 북한에 가서. 그렇죠. 품질 좀 떨어지는 귤만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맞습니다. 좋은 건 다 글로 왔다는 이야기. 좋은 건 다 글로 와요. 우리는 지금 고른 것들. 그런 거 먹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됩니다. 먹는 귤.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정말. 자 그럼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정말 이거 경제도 나쁘고 안보도 그렇고 뭐 되는 게 없는 게 지금 대한민국 상황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한민국 살려야죠. 그러기 위해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다가올 총선에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내후년이라고 그러는데 이번 주만 지나가면 내년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꼭 필승해야 됩니다.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막아야 됩니다. 그럼 누가 있어야 되냐. 언론을 제대로. 소식을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언론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신의 안수가 그런 언론입니다. 여러분들 신의 안수를 살려주십시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있으면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